일반적이진 않았던 그런 공들. 김진아. 걸어치기를 시도해 볼 수 있나요? 안쪽으로 투뱅크를 넣었는데. 타고 오는데요. 지금 벽을 탔군요. 지금 원뱅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쿠션 맞고 공 맞고. 그럼 투쿠션이 맞죠? 장쿠션을 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시죠. 하나, 둘. 이제 오른쪽을. 이미 심판이 타고 오는 순간에 쓰리쿠션 인정을 한 상태였고 득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은 득점 여부에 대한 판독 요청을 지금 쓰리쿠션이 명확하게 보이질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대 팀에서 한번 어필을 한 거 같아요. 근데 오른쪽의 전을 약간 줬기 때문에 투쿠션 맞고 여기서 지금 보일 수 있겠네요. 하나, 둘. 여기서 일찍 탄 거 같아요. 정말 판정하기 힘들 때 나오죠. 이게 단구 경기입니다. 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투쓰리가 거의 동시에 타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는데요. 아, 여기서 보니까 타는 장면이 명확히 안 나오네요. 안 타고 이 길로 이렇게 올 수가 있나요?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에 약간 회전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여기서 그냥 일자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판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는데요. 근데 공이 진행은 맞은 느낌으로 하거든요. 완전 맞은 느낌으로 하거든요. 아니, 밑에서 벌써 여기서 맞고 막 이렇게 스윙 이렇게 가는데 수평 때문에 흐르는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 여기서 맞은 거 같아 보인다고 그러니까 뒤에서는 안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스리쿠션이 났으면 앞쪽에서 다 났다라는 게 네. 선수의 이야기고 뒤쪽에서는 안 맞았다. 지금은 뭐 심판진에서 어떤 그 판정이 나오더라도 그냥 수영하는 게 좋은 상황입니다. 저 코너 쪽을 잘 보시죠. 네. 지금 이건 명확하지가 않아요. 스리쿠션이 현재 이미 코너 쪽에서 이제 조명상 주심이 두 점 인정을 한 상태였는데 이 각에서 보면 또 타고 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레일 쪽에서 심판이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었어요. 네. 네. 지금 뭐 김진환 선수 충분히 뭐 그냥 받아들여도 되는 상황입니다. 네. 네.